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이야기, 여기는 말방구 시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특우입니다. 금일 새벽에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가 히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애플은 어떤 매력에 아이폰 13 프로를 출시했을까요? 과연 기변할 만한 매력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3 프로는 사실 전체적인 디자인의 변화라고 하면 후면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20% 더 작아진 노치 덕분에 조금 더 넓어진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두께가 0.25mm 두꺼워지고 중량은 16g이 더 무거워진 걸 빼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새로워진 아이폰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는 슈퍼 레티나 XDR이 사용됐습니다. 쉽게 말해 좀 더 향상된 OLED 패널이 사용됐는데요. 아이폰 13 프로의 밝기는 1000니트, HDR 적용 시 최대 1200니트의 밝기를 자랑합니다. 아이폰 12 프로가 800니트임을 감안한다면 200니트 더 밝아진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최대 120Hz의 가벼운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봐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세서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 사용됐습니다. 전작인 A14 프로세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4개의 GPU 코어에서 5개의 코어로 그래픽 성능이 향상되는데요. 이미 A14 성능 자체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새로워진 A15 바이오닉의 성능은 사실 여타 스마트폰의 프로세서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산 속도가 높고 배터리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번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 덕분에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아이폰 12 프로 대비 동영상 감상 시 최대 5시간까지 늘려진 것은 물론 애플의 프로 로우 및 4K 돌비 비전으로 촬영 및 편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동영상 촬영에 있어 시네마틱 모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시네마틱 모드는 전음용 카메라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드로 촬영할 경우 촬영된 결과물을 가지고 후보정을 통해 심도 효과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초점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다만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할 경우에는 FHD 해상도의 30프레임까지로 해상도는 제한됩니다. 거기에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프로레스 동영상 촬영 기능도 추가됐는데요. 또한 기존 2배 광학 줌에서 3배 광학 줌으로 디지털 줌은 6배에서 9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추가된 옵션을 보면 저장 공간에서 최대 1TB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할까요? 하지만 1TB 용량을 구매할 경우 203만원의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128GB 모델은 135만원, 256GB 모델은 149만원, 512GB 모델은 176만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애플의 아이폰은 매력적인 폰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능을 누구나 프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까요? 같은 허각의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아이폰은 정말 전문가처럼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거기에 빠른 연산 속도의 F15 바이오닉 프로세서 덕분에 촬영과 편집을 아이폰에서 직접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작 아이폰 12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솔직히 기변할 정도의 매력은 찾지 못했습니다. 애플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급의 카메라 성능과 편집 기능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일상을 담는 카메라 성능만 놓고 보면 전작 아이폰 역시 그만한 매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갤럭시 Z Flip 3가 주는 접히는 매력도 이번 아이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 13 프로는 갤럭시 유저를 유입할 정도의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퀘천마크가 그려지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노트북도 말방구